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도시 파괴 게임 시티 스매시 시가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블랙홀 한번 터뜨려 주고요 저번에 이어서 한번 또 플레이 해볼 건데 아직 못 본 게 좀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도시들 한번 싹쓸이 가볼까요? 이거 봤었나? 번개? 우주선도 있네요? 우주선도 봤었나? 뿡 하하하하 너무 시원하게 터뜨린 거 아니냐 이거? 히잉 뿡 아 좋아 좋아 다음은 다리 그리고 뭐 날씨 조정하고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뒤에 배경을 어.. 무너진 도시와 비 내리는 하늘 그리고 깔끔하게 융당폭행 뾰널뒬우 뾰널뒤대 뾰널로 뾰널… 뾰널땄 manages still 거기에다가 토네이도로 아주 맛있게 다져 주겠습니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상구요 우와 위 advocate 야 이거 토네이도 대박이네? 감긴 다 빨아드리네? 자 토네이도 출발합니다 뾰무 예전에 안뇽이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트럭 빨리 들어간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뭐 달이고 나발이고 잠시까지 싹, 빨아들이네 평화로운 다리 위 도시 거든요 너무 평화로워 만질지 않아 이거 섬마 시나미인가? 요오오오 aumento! 지진 헤일이 온 도시를 집어삼켜먹어버렸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야경이고 나발이고 이 아름다운 야경도 종식간에 잠겨버립니다 물에다가 물을 한 번 더 끼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물길이 다니까 크게 이질감은 없었어요 자동차들 나오는 거 다 터지고 있구나 자! 다음은 메스텔! 이거는 시원하네 그냥 그냥 떨어뜨리는 거 보다 옆에서 싹쓸히 해볼까요? 와.. 너무 시원하게 썰리는 거 아니냐? 여기에다가 이 텔레포트 포탈을 열어제껴주면 빨아들이고 상처주 무한포탈 오픈 야 속도가 주체가 안되는데? 점점 빨라지는데? 야 이거 이러다가 컴퓨터 터죽었어 환원 자 준비하시고요 순식간에 빨아드립니다 오픈 헬게이트 열린다 자 뱉어낸다 손도 올려 우와 여기에 메테어를 한번 숙 하면 메테어도 못 막아 오오 하哈哈哈 야 정확히 명진했다 이거 재밌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진헤일이 일어나면 이거 막을 수 있냐? 어? 쓸려가요 쓸려가요 와 이것도 펀쳐? 무조개 게이트네 거의 그러면 mejor기에 토네이도 한방 먹이겠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이미 무사진거라 크게 효과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원래 싸먹을 한번 엄격하게 쾌고리를 쾌고리를 우리는 백박 Michaера 적이 들어갔다 believe 야 이거 확실히 좀 파괴하는 맛이 쏠쏠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안본게 뭐가 있죠? 이거 설마 다이너마이트냐? 삥콩 오호라 뭔 느낌인지 감히 왔어요 예술이다 야 이거 불꽃축제 각이다 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불빛들 보이시나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갑자기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네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폭죽이랑 같이 터트리면 대박이겠는데요? 자자자자자자자 불꽃축제 파티다 정말 장관이네요 이거 아 여기서 불꽃축제를 보게 되네 자 다음은 뭐죠? 야 이거 크라켓 모양인가 보니까 설마? 우주괴수 미니 버전입니다 와 하늘에서 포탄 떨어져유 자 또 맛있게 좀 다져준 다음에 포탈 열어놓고 여기다가 자석 해가지고 재료를 좀 모아줄까요 이쪽에다가 맛있는 재료가 왔어요 한번에 넣어주니까 다 커있는 애 올라간다 부족한 부분은 더 넣어주고 밀어넣어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파악에 아주 시원하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고래 여러분들 휴바 우와 오 오